아, 연기 좋아해. 오지 마세요. 잠시만요, 그대. 라틴에서 가장 로맨틱한 동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룸바. 여기서 보시면 룸바의 텔리마크, 슬라이드 동작. 턴, 팬 동작 나왔고요. 기본기가. 싱코페이드 동작, 브러쉬로 연결해서 쿠카라처럼 동작으로 연결됩니다. 골반의 안정적인 기본기와. 그런 호흡을,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연결하는 게 파트너와의 텐션을 이런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고마워. 고마워. 여기 있는方에 고마워 쏘게 하는 길. 이...? 싱코페이드 동작 CHRISTMAS 아르바이트 라이버로 프로젝트 아, 사람끼리 같이 티클 cine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